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.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광고 규정을 바꾼 뒤 변호사들을 징계했습니다.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가 직접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라고 징계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. 다만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하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 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